아리수 면목 중에 가지가 너무 긁은 것 중심으로 눈 2개 정도 두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긁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봐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하나 정도 두고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눈을 하나 정도 두고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하나 정도 두고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아래 하나 두고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아래 하나 두고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아래 두고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아래 두고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